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11월 15일자 판례원고 형사 강제추행과 폭행협박의 정도사건입니다. 상고일은 2023년 9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도 1387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성법부 위반, 친족관계형 강제추행이고요. 군검사가 상고를 했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피고인은 2014년 8월 14일 19시 23분경 사촌 여동생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내 것 좀 만져줄 수 있느냐라고 묻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서 피고인의 성기적으로 끌어당깁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뒷걸음치다가 침대로 넘어지자 피해자 위로 같이 넘어집니다. 피고인은 침대에서 피해자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대답을 못하자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30초간 만집니다. 피고인은 방문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30초 이상 끌어안았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짜 말이 탁 안 나왔고 소리치거나 반항의 기밀을 보이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성관계까지 할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강제추행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문제가 됩니다. 원심은 이것이 상대방이 한 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은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제추행에 있어서 상대방이 한 거를 곤란하게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화합비자 판결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종래인은 두 가지 유형의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을 구별해서 기습추행과 폭행협박이 선행하는 두 가지 유형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습추행 즉 갑자기 추행하는 경우에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을 인정했습니다. 갑자기 갓을 만들다든지 보레키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습추행입니다. 그런데 폭행협박이 선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폭행협박을 하고 때리거나 혹은 협박을 하거나 공포를 심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한 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래의 판례의 태도였어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에서 이걸 바꿉니다. 뭐라고 하냐면 종래의 판례를 변경해서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광범하게 인정되는데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좀 더 상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텐데 이것을 다시 끌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폭행협박이 있다면 강제추행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이 판례를 바꾼 거죠. 별개의견으로 이동훈 재판관은 종래의 판례법리는 형사법 문헌이나 체계와 부합하고 위례기한 추행죄나 중강제추행죄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종례대로 하는 게 맞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종례의 법리에 하더라도 원심과는 달리 항구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아니라 별개의견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건의 원심은 폭행협박을 종전의 판례에 따라서 항구가 곤란할 정도로 안 봤는데 다수의견은 이제 그럴 필요 없기 때문에 폭행이 있었다고 봐서 유죄치지고 별개의견이 이동훈 재판관은 항구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라고 보는 겁니다. 종례의 판례는 강제추행을 기습추행과 폭행선행형으로 구별을 해서 폭행협박의 정도를 다르게 봤습니다. 그래서 기습추행은 심의의 대수광량을 불문해서 광범하게 기습추행을 인정했지만 폭행선행형은 종례의 판례에 따르면 항구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된다고 봤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바꾸면서 결국은 종례 파괴자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결국은 일반적인 폭행협박이 있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강제추행지에 있어서 성립이 좀 더 용이하게 되었고 변호의 방어전략에도 큰 수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